오늘 제가 언박싱 해볼 제품은요 바로 그라운디드 커스텀 기념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요 엑스박스 코리아 측에서 저희에게 선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소중한 선물 감사드리고 그라운디드라는 게임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생소하시는 분들은 생소하실 거예요 옵시디언 엔터테인먼트에서 서바이벌 협동 게임으로 출시한 게임이고요 개미가 있는 게임이고요 개미 크기만큼 줄어든 청소년들이 가정집의 뒷마당에서 곤충들을 상대로 고군분투하며 생존해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크기가 작아진 만큼 다시 커지는 방법을 찾기 위해 비밀을 밝히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최대 3명의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여 다양한 곤충들이 서식하는 뒷마당을 탐험하게 되고요 기지를 구축하고 무기 도구 및 갑옷을 제작하여 생존해야 합니다 멀티플레이 뿐만 아니라 캠페인을 통해서 주인공들이 작아진 이유를 밝혀내는 스토리를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쯤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지난 9월 27일에 버전 1.0 정식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앞쪽에는 그라운디드 웰컴 투 더 백야드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마당에서 벌어지는 생존기 짜잔 오! 여기 나뭇잎이 이렇게 있네요 구성품 중에 디오라마 세트가 있습니다 이제 베이스 캠프 같은 건데 이렇게 디오라마, 종이 디오라마로 조립할 수 있게끔 구성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로 한글로 된 매뉴얼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이걸 보고 조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조립해봐야 되나? 제가 조립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자 이렇게 나오네요 그라운디드, 레이디 버그,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모습들도 나와있고요 레드 앤드 파티 이런 곤충들의 모습도 나와있습니다 종이로 되어있어서 뜯는 거예요 어? 뭐야 이거? 백팩 아니야? 아 이거 토드백인가? 아 뭐야? 야 이거 그거네 앞치마, 앞치마 앞치마가 나오네요 이 게임 내에서 각종 퀘스트들을 주는 로봇 버그 엘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줬어요 이거 집에서 설거지할 때 써도 될 것 같은데? 실제 앞치마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착용해볼까? 참 이런 실용적인 아이템을 잘 줘요 디오라마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성품들 나옵니다 디오라마가 또 이런 감성이 있잖아요 이런 종이로 된 디오라마 만들면 꽤 많아요 조속들이 많고 이건 뭐지? 아 이거는 스팀코드네요 스팀코드 스팀코드 포 유얼 커뮤니티라고 써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기 좋은 게임 아니겠습니까? 최대 3명이서 같이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인 만큼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과 이 코드를 나눠서 함께 플레이하라고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칩 모양으로 생겼죠? 밑에 우리 옛날에 카트리지 버그엘 칩 오 뭐야 이거? 야구공이 들어가 있는데? 야 이거 수리남에 나오는 박찬호 사인볼 아니야? 야오 오 진짜 야구공인데? 진짜 야구공입니다 이게 이제 지도에 표시되는 랜드마크 중 하나인 야구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작아지잖아요 이 야구공도 게임 내에 나오는 랜드마크 중 하나인 거죠 실제 야구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 같습니다 와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스포츠 야 이건 되게 좋다 되게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배경을 장식하는 구성품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니까 뭐 이런 게 나와요 주스네 주스 이게 주스 박스네요 주스 박스 이것도 조립 구성품 중에 하나네 이게 뭐 조립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한번 조립을 후다닥 한번 해볼게요 이게 나뭇잎이 그려져 있는 이유가 있었구만 짜잔 나뭇잎 이 앞치마를 차고 하니까 무슨 공방에서 공방에서 뭘 만드는 것 같은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또 성인이 해도 좋은 게임이지만 또 아이들 아이들이랑 함께 즐기셔도 좋을 거예요 이게 또 PC 게임 패스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엑스박스와 PC가 있다면 뭐 부모님은 PC로 하시고 아이들은 엑스박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멀티플레이를 또 즐기시면 좋죠 아 외벽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왜 안 들어가 그렇지 건물은 다 됐고요 자 이게 주스입니다 주스 펀치 5 여기 이쪽에 이제 빨대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빨대 완성 디스 이스 빨대 이제 얘만 꽂으면 거의 끝인데 합체 됐다 어허허 야 야 야 야 이거 봐라 어 위에다 이렇게 배치하는 거죠 하이 뗄 모두들 베이스 캠프의 개미들을 막아라 내가 막을게 감히 우리의 기지를 침범하다니 막상 이렇게 조립을 해놓고 보니까 뭐 생각보다 되게 예쁘고 옛날 추억이 생각나는 그런 기념 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뭐 많이 조립하고 만들고 그런 어떤 옛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야구공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게임과 관련된 어떤 그런 구성품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의미가 좀 뛰어났던 그런 구성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판매가 됐으면은 뭐 생각보다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조립도 같이 해보고 또 이제 곤충들이 등장을 하니까 곤충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개미라든지 뭐 무당벌레 거미 뭐 이제 이런 또 곤충들에 대해서 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게임을 즐겨보시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조금 아쉽네요 저희는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제품과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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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